여러분은 어떤 수세미를 쓰고 계신가요?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가는 천연 수세미가 있습니다. 천연 수세미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8월입니다. 수세미 꽃이 한창이네요. 9월입니다. 수세미가 제법 컸습니다.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세미가 썩어가고 있군요. 좀 이르지만 따야겠어요. 천연 수세미를 만들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수세미 껍질을 벗기는 작업입니다.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. 손이 약하신 분들은 손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. 속이 썩어서 쓸 수가 없겠네요. 버려야겠습니다. 이건 아직 덜 익었습니다. 속에 섬유질 형성이 아직 덜 되었네요. 이런 것은 효소 닮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. 7개를 땄는데요. 그 중에서 썩은 것과 덜 익은 것을 빼니 2개가 남았습니다. 할 수 없죠. 이 두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할 일은 씨를 빼내는 작업입니다. 비비고 털고 흔들고 물에 넣어서 물과 함께 빼고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씨를 빼냅니다. 세 번째 할 일은 섬유질에 붙어있는 과육을 없애는 겁니다. 잘 보시면 섬유질 사이에 과육이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잘 비벼서 물에 헹궈내면 됩니다. 네 번째 할 일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아 냅니다. 삶아서 찬물에 담급니다. 쇠를 담금질 하듯 담금질을 하는 거죠. 소독도 되고 더 질겨지라고 하는 겁니다. 자 이제 잘 말리면 됩니다. 이렇게 천연 수세미가 만들어졌습니다. 제가 써보니까 개인적으로 천연 수세미는 세제를 칠하는 거품용보다는 거품을 헹궈낼 때 쓰는 헹금용으로 쓰면 더 좋을 듯 합니다. 네 이렇게 쓰다가 다 달면 땅에 묻어주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. 썩어서 거름이 되죠. 네 참 좋은 수세미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씩 만들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